이번 시간에는 브랜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치는 나무의 가지라는 뜻이고요. 개발 과정에서 분기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밑에 제가 나무 그림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나무를 보면 이렇게 큰 줄기가 있고요. 그 줄기에서 나타나는 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는 다시 가지를 치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렇게 큰 줄기를 메인 개발 소스 또는 트렁크 트렁크는 영어로 줄기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이 깃에서는 마스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큰 중요한 개발 줄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잔가지들이 이렇게 치게 되는데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브랜치를 하는 예제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는 여러분이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하는 상황에 자신을 대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트위터의 직원이에요. 그런데 트위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팔로우와 팔로잉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게 싫어서 이 수치를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 보이게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들은 트위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아직 의사결정자가 오케이 하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려줄 수 있고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메인 트렁크에서 그러니까 메인 개발 소스에서 직접 작업을 하게 되면 이 개발 소스를 트위터같이 큰 회사는 혼자서 작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기능은 채택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내려왔을 때 그 기능을 제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여기 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에다가 잉크를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그 잉크를 떨어뜨리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 잉크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에 컵에 있는 물을 살짝 따러서 옆에 똑같은 옆에 컵을 놓고 거기다가 잉크를 넣은 다음에 만약에 잉크를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컵을 버리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위터의 예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애플의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 소스 코드들을 리뷰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만드는 이 로직이 발견된 거예요. 이 하드웨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비효율적으로 제작이 되면 이 하드웨어의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을 많이 혹사시키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달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데 이 업데이트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새로 추가된 기능이 이 아이폰에서 글꼬를 개선하는 글꼬를 더 미려하게 바꾸는 업데이트가 적용이 됐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잡스가 그 기능을 빨리 배포해라 빨리 출시해라 라고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만약에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 메인 소스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그 심리적으로 쫓기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이거나 하겠죠.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인 개발 소스에서 벗어나서 트렁크 아니 브랜치를 하나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배터리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또 이 브런치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개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 메인 트렁크에다가 다시 이 브런치를 머징 머징은 다시 합친다는 뜻입니다. 머징 작업을 진행해서 기존의 트렁크 기존의 메인 개발 소스랑 다시 합쳐서 다음 업데이트의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이 버전을 출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브랜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팀에 10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10명의 개발자가 그러면 이제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반영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명이 개발했던 그 개발이 다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개발을 했을 경우에 메인 개발 소스 하나만 그런데 이제 브랜치를 하게 되면 각자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메인 개발 소스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각자 개발이 끝나면 그것을 메인 개발 소스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실서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개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브랜치의 가장 중요한 혜택, 수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Git이나 Mercurial과 같은 이 분산형의 이 버전관리 시스템 이전에는 이 서브버전이라고 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을 많이들 썼고 저 역시도 여전히 서브버전이 가장 익숙한 버전관리 시스템인데요. 서브버전 시대에는 이 브랜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연중행사로 하거나요. 왜냐하면 서브버전의 브랜치가 어렵고 복잡하고 불편하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Git으로 들어오면서 이 하지 않던 버전관리를 아니 아니 브랜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Git이라는 것과 이 서브버전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브랜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이해해야 됐고 또 많은 소스코드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추적해야 되는 것이 아주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치라고 하는 기능은 버전관리 시스템의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익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기능을 어느 정도 숙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실제 프로젝트에 도입했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얻을 수 있고 원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나 또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위한 저장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이 브랜치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것을 아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각각의 클라이언트별로 브랜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맞는 클라이언트를 찾으셔서 본인에게 맞는 브랜치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